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예배석 교회의 송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일곱 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석 교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예배석은 소아시아의 수도는 아니지만은 수도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문화에 중심지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이라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마치 종교처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것에 반하여 하나님만의 유일신이라고 믿던 기독교의 신앙은 저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참으로 힘이 든 시대였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배석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으로 중심으로 모든 도시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던 곳이 예배석입니다. 아데미 신전의 히라비 명칭으로서는 알테미스 신전이라고 말하고 로마의 명칭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이애나라고 부르는 이 신전 이 신전에는 무려 127개의 대리석 기둥이 세워졌고 그 규모와 구조를 보면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지금도 7대 불개사의 건물 가운데 하나로 알테미스 신전을 말합니다. 120개의 실전의 당시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했는지 화려하기가 그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 앞에는 풍요와 번영의 신이라는 알테미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야멘히 알테미스 신전의 사제들은 남자와 여자와 알 것 없이 사제는 모두가 몸을 파는 사람들이였을 정도로 합법적으로 음란함과 더러움이 이 신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신전은 그 지역의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에 돈이 들어가고 나아가는 역할을 했기에 풍요, 물질, 향락의 중심지가 바로 예배소였습니다. 또한 당신의 범죄자들의 죄를 범하고 이 신전 안으로 들어오면 법으로 어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잡아가지 못하게는 당신의 범용 때문에 죄와 초악함이 또한 이 신전 안에 가득 찬 것이 알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예배소에는 반원형극장이 있었는데 무려 2만 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에 축제가 열리면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종종 크리스토인들을 저들의 축제에 동물의 밥이 되어 저들의 축제를 시작을 알리고 할 정도로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던 것이 예배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힘든 곳이 예배소입니다. 이는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편지하기를 개수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급 천대 사이를 거는 신이가 이르시되 이 2장 1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면 앞장에 일하는 개수로 1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을과 앞뒤와 같이 연결시켜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능력에 오른손으로 예수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 주를 부인해야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저 소아시아의 흑뚤전 일곱 교회와 성도들을 주께서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저 얻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곱 교회를 주님께서 오가면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붙든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톤인데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크라테오의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그 교회와 성도를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를 거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다름이 아니라 그 교회와 성도들이야말로 주님 앞에 금같은 존재요. 그뿐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촛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나만이 겪는 어둠과 나만이 겪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 한 권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큰 힘과 마음의 짠함을 얻었습니다. 권사님 그런 얘기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직장생활 속에서 참고 긴디언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나의 삶의 연장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면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겪는 아픔과 내가 겪는 이 영증의 싸움과 내가 겪는 이 고통들 때로는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과 동화하시고 세상에 자극 자극 잘 적응하여 살고 그리고 대충 살아가는 그런 마음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와 고난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만 해 주신다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님의 음성을 드럽게 견딜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럴 때마다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내가 생명 걸고 믿는 이 복음 이 믿음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무기력한 건 아닐까? 나도 저 세상의 사람처럼 대충 세상과 동화하면서 현실에 정황하면서 뭐 굳이 이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그런 필요가 내게 있을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배석교의 성도들에게 아마도 예배석교의 성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 유혹에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회가 정치와 경제 문화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에는 넉넉치 못한 그때 예수님은 예배석교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일곱 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내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내 오른손으로 나의 능력의 손으로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으며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난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녀를 자녀답게 말씀하시켜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고 우리 주님이 예배석교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고 계시냐 뭘 때문에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사는 지금의 삶 믿음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애가 그랬다시겠습니까 학교에 갔더니 하들과 얘기하면서 친구가 얘기합니다 제 교회에 다니는데 참 착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교회 다니면서도 착하다는 겁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그런 데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신앙 생활 눅먹지 않아요 넉넉찬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해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 행위와 수고를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거짓 사도라다다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배석교의 성도들은 보금의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란 단은 헬라우로프콘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은 육체적인 피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보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북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달로 말하면 예배석 광장에서 저들의 축제와 저들의 향당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동물의 밥이 되어 축제 시작을 알리는 재물 그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보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석교의 성도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라고 번역된다는 헬라우로 히포모넬이라고 얘기하는데 견디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참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여 피를 박다 환난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환난과 빗밥 앞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참고 견디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 휘포모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을 이와여 육체적 피곤을 넘어서서 믿음을 지키기 이와여 피을 정도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빗밥 앞 앞에서 굴하지 않고 견디어낸 것이 바로 예배석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석교회의 성도들에게 여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네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리지 아닌 것을 뭐하노라? 주님이 안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뿐만 아니라 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을 예배석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석교회에는 분별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석교회들이 한 번도 맥심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용기 있는 게 없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서 선교회의 장성호 선교사가 잠시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금도 터키 땅에서 터키가 예배석 땅 예배석에 터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배 터키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죠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 즉시 사회적인 편견과 불이익과 불평등과 다 소외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하는 고통과 박해와 저 소외와 저 불평등과 그 모두가 다 감내하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다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줘도 저 사람은 몰라줘도 내가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삶의 여정 우리 주님은 알고 싶은 뿐만 아니라 저 목사는 몰라줘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면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고사님은 교회 학교 요사로 무려 30년 동안이나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 예수 믿는 데부터 성가대 봉사로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성가대 봉사로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마음 짠하고 감사한 것은요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한결같이 저 앞에 서서 주차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고등 40대 50대의 연령으로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아마도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질 일임에 가장 많은 힘든 시절을 보내는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전문성을 지닌 엘리트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묵묵히 주차 봉사하여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왜 늦게 들어가겠느냐 왜 안되느냐 그 원망과 그 불평 그대로 들이면서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 일 감당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주신다 아무래도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그 성김의 자리 그 나눔의 봉사의 자리에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 누군들 편하게 교회에 나와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고 가길 원하지요 그나마에도 저들이 성김과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은 나는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믿음일 겁니다 분명히 믿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석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환란 그 수많은 핍박 그 복음 때문에 피 흘림 그나마에도 부지마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진리 붙잡고 그러기에 주님이 저들의 믿음을 알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겁니다 알고 계신데 두 번째 복음 말씀을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개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너에게 남을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예배석교의 성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충격받았을 겁니다 내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과 염의 그 수고와 인내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주님 칭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 안다 라고 얘기한 후에 But!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남을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현실적인 모든 유익과 이익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 따르는 후에 감수한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진리대석 위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신앙과 신앙의 모습을 분별하며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한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거짓 선지자들을 지킨 모습에 6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내게 이익을 수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여러분 니골라당이 어떤 겁니까 성도들을 미워하여 사단의 아수인을 만들면서 우상의 재물을 취하고 율법의 폐기론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말하면 옛날에 말하면 영지주의자 너스티스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구원은 주님이 선물로 받아주셨는데 이 구원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원히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육체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은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구원과 거의 비슷하죠 예수리스의 십자가의 보일로 구원받았으니 한 번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받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구원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겁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으면 우리의 육체의 삶,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생활이 삶 속에 드러나야만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의 술래 목사님 말하기를 난 구원받았습니다 난 구원받고 있습니다 난 구원받을 것입니다 전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예배석 교회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사상고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와 지성이 더불어 인내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많은 자료를 통해서 특별히 미디어의 발달과 사회 통신망의 발달로 예전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상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석 교회의 성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사상과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그런 것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그 사람의 댐대배를 할 수 있느냐 사건 앞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목표하는데요 아직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사람 모르겠더라고요 만날 때는 굉장히 프렌드하게 굉장히 가까운처럼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뭐 하나 사건만 딱 일어나면 봐라 이거 처음 본 사람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무엇이며 그 사람의 신앙관이 무엇이며 단어가 교회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건 앞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과 태도로 그리고 어떤 자세와 더불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크리스도의 모습이 크리스도의 삶인지 아니면 잘못된 사상 속에서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면요 이 당시는 내가 먼저 진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석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진정한 크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저 니골라단과 같이 저 거짓 선지들과 같이 분별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예배석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첫대로 옮길 만한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 우리나라 성경문에는 처음 사랑으로 얘기했지만 헬라워 성경을 보면 이 사랑 앞에 아가펜 앞에 뭘 붙었냐 호티 정관사를 붙인 겁니다 처음 사랑이 아니라 그 원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랑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랑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처음 예배석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로 인하여 그 찬양과 그 감사가 아직도 내 안에 있느냐 그 사랑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랑과 지금의 사랑의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를 이와 여십자에게 주기까지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정말로 희망이 없었던 나에게 찾아오시오 나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하는 것이 절망과 좌절 속에 헤매었을 때에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나를 포기 안고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며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뜨겁게 그 사랑 안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를 퇴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생명력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니 처음에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뭘까요 그 은혜 받고 그 예수님 만나고 고백되는 게 뭐예요 감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니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감격이 있고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주님을 향한 찬성과 고백이 넘치게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새록새록 다시 한번 느껴지고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치게 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었으니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리죠 습관이 문화가 된 겁니다 예배 안 하면 큰 벌 받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니 가슴의 설렘이 사라지니 예배에는 참석했는데 예배 시간에는 와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앉다 보니 졸음이 밀려오지요 그래서 눈 감고 있다 보니 꾸벅꾸벅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들이 보면 설교 말씀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를 새롭게 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용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라지잖아요 식어지잖아요 용서가 사라집니다 사랑이 결핍되었으면 용서가 사라집니다 한 번 서운한 마음 풀면 끝까지 갖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송의 건수가 매년마다 해마다 급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 간의 화해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소련의 작가였던 솔제네치가 서방세계로 망명하는 위에 곳곳에 다니면서 강연하면서 자기가 공산주의 밑에서 경험했던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공산주에 있다 보니 공산주에는 두 가지의 것이 없더라 하나는 감사가 없더라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없더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는 감사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 사랑은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은 자존심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를 보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가 내 자식이 맞는가 제가 부모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한 것 때문에 태어나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애써 있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 꺾어가면 웃어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하는 거 보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다가도 뒤돌아서면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자식을 향해 가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사랑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한 사랑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한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나폴레인 이름 말하기를 인간의 일곱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이 고민 때문에 불안해 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경제적 불안이라는 겁니다 가난해질까 봐 불안해지고 실패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불안입니다 병 걸릴까 봐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불안이고 네 번째는 사랑의 손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랑이 깨어지면 어떡하나 늘 불안해하며 삽니다 다섯 번째는 노세에 대한 불안이고 여섯 번째는 자유 잃어버림에 대한 불안이고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요 사랑에 대한 불안이고 사랑에 대한 불안이 불안이 불안한 불안이 불안해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 사랑 그 사랑 그 감격 그 기쁨 올 내게 있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오 세상 속에서 영향력과 더불어 생명력인 인생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거시고 거누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려움과 문제와 혼란은 많다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 끝으로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배석교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돼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까 우리 주님은 세 가지 단위로 구체적으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헬로다라는 문에 모뉴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형제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 나의 마음이 예배될 때 감격이 없을까 왜 나의 마음에 예배될 때 기쁨이 사라졌을까 계속하여 반복하여 생각하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과 지속은 굉장한 힘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 하나가 반복과 지속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잔소리라고 얘기하지만 개드로는 반복과 지속입니다 그 반복과 지속의 교육이 그 적은 나라로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연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났지요 그리고 조반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온 천하가 다 압니다 얼마가 지난해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이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압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가 지난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야기하자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이때 베드로가 뭐하여? 근심하여 근심했다는 건 뭘까요?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뒤돌아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했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 꿈 사랑했고 내 계획 사랑했지만 주님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했지 주님이 원하는 사랑하지 않았구나 바로 예배적 괴성들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느냐? 예배에 기쁨이 사라졌느냐? 생각해봐라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리턴은 회개한다는 헬라로 메타노에어라고 얘기하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부정과학의 영역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한 번만에 딱 돌이켜라 그리고 뒤돌아주지 말아라 No turning back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단태에서 사신 신곡의 지옥편을 보면 지옥에도 층계가 있습니다 그 층계를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면 맨 밑바닥 제일 깊고 우수시한 곳에 제일 무거운 죄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륜유다고 두 번째는 자기를 총애한 친구 시저를 배반한 부르투스이고 또 하나는 카시우스입니다 단태는 배신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란 것을 큰 죄라고 생각했고 헬라사람은 교만이 큰 죄라고 생각했고 피에트란 사람은 나태가 제일 큰 죄라고 생각했지만 단태는 배신이야말로 어떤 배신이요? 사랑의 배신이에요 사랑의 배신 가장 소중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져간 죄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회개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가지라고 하는 이 헬라이다라는 포위의 손이라고 말하는데 부정의 과거 명령입니다 다른 말하면 마치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되 야 이것만 해봐 이것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이것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같은 여문군의 같은 마음의 말씀입니다 네가 돌옥혀서 네가 회개하여 내 삶 속에 거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네가 이단을 치고 야단을 치고 겨우 이단을 멀리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 할 수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뭐예요? 축복해 주는 내게 주는 은혜가 있느라 그 축복의 은혜가 뭡니까? 2장 7절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기야니라 내가 돌이키고 내 삶 속에 사랑이 회복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썩어지지 않는 생명의 멸루간을 씌워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구하리라 옮기리라 다른 말 하면 더 이상 영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것이 어느 때부터일까요 피곤만 하잖아요 예배 와도 피곤만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짜증나잖아요 일어나 나가려니 눈치 보이고요 그거 기억하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해 보여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잔치자리에 임리하시고 미래에 있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보세 우리와 함께 건너시는 그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영향력과 그리고 생명력의 믿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의 베푸신 은혜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용서가 사라졌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생명력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세파에 쉽게 앞서 휩쓸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 이 없도록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합당한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주는 역사로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